엄마, 이 집안에 사자가 조금 따라 들었어요, 사자가. 이게 지금 건너 상문인지, 엄마, 아니면 직접적인 상문인지 사자가 따라 들어서 집안내가 약간 우환이라 그래요. 엄마, 우환. 그러니까 이렇게 사자가 따라 들 때는 나라천 대주도 우리 엄마도 몸 쓰이시니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언제부터요? 이게 지금 한 3년, 4년, 4년, 4년 정도 된다 그래. 4년, 4년 정도 되셨다 그래. 그래서 4, 5년 정도 된 상문이다. 이 상문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오늘 내일 상문이 아니시다 그래. 한 5년 정도 이 정도 된 상문이다. 그래서 남상문에 여상문이 걸려 있어서 우리 엄마도 지금 나가는 삼재야, 나가는 삼재라. 내가 고집은 세고 고집이 그냥 센 게 아니야, 엄마. 6월생에다가 신축생이야, 엄마. 고집이 엄청 세. 말도 못하겠어요, 우리 엄마. 이렇게 앉아있지 마. 그래서 내가 내 근력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야. 고생은 달고 살아났다는 얘기야. 남자 사주이기도 하고 선생 사주이기도 해. 그래서 고생으로 땜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해 있어요? 그래서 남을 케어하고 남을 가르치고 컨설팅하는 직업이 맞다 그러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지고 있으신 직업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엄마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시지만 허리도 안 좋으시고 지금 관절 마디 마디가 조금 많이 안 좋으시다. 맞아요. 그래서 어디나 시술이나 병원에 들락날락 거려야 되는 수전이 맞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상문이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 엄마 자체가 몸이 많이 붓고 그다음에 몸쓰이시게 두드려 맞은 것처럼 몸이 이렇게 나를 한 번씩 때려 눕혀놔요. 그래서 쉬는 날 같은데 나 몸을 갱신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 있어요? 근데다가 또 직업적으로 내가 케어하시던 분을 내가 돌보는 어르신들이 극락왕생을 또 하시는 거를 또 목격할 수밖에 없어. 내가 하는 일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이 내가 사주 팔자가 우리 엄마야 이런 우리 같은 무당 체질은 아니지만 무당이 되라는 사주 팔자는 죽었다 깨도 아니지만 신의 밥을 조금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신의 록이 있는 집안이라 내가 기문이 기문관싸를 좀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민해. 다른 사람보다. 저는 좀 예민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어른들을 이렇게 케어하다가도 어른들의 감정, 느낌, 이런 상황 이런 거를 갖다가 본인이 몸으로 받아버리고 흡수를 해버린다는 얘기야. 그러기 때문에 이 양반이 갈지 안 갈지. 이 양반이 몸이 더 좀 안 좋으셔. 그러면 내가 같이 타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폰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직업이 사실은 그렇게 맞지는 않아요. 전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선생 소리를 차라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차라리 더 그게 운이 이렇게 될 건데. 몸이 몸이 더 좋아질 건데. 노인 애들을 보다 보니까 내 몸도. 칙칙해요. 항상 손빵방이처럼 무겁다고 스폰지라 그러잖아. 기가 빨려서 나온다는 그런 표현이 많네.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다가 우리 아버지도 지금 같이 삼재문전에 들어있어. 네, 맞아요. 그래서 집안에 곡소리가 조금 날 수 있고. 나가는 삼재라고 해서 다 털었다고 해서 아직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라 그러셔요. 그래서 집안에 누구 알아서 누워 계시거나 아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래요. 어르신 중에. 그래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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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상 소리가 조금 나신다. 올해요? 올해 이제 임인년, 2022년, 2023년까지 상무바람이 아직 덜 끝났대. 이 집안에 엄마. 그래서 아프신 분이 조금 나오실 수 있고. 암이나 시술이나 하실 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시고. 둘러보시니까 이 집안에 묘의 묘탈, 산의 산탈이 난 게 분명하시고. 그 다음 합장이장해서 화탈을 낸 게 조금 분명해서 산천에 뿌렸나. 이렇게 수목장을 했나 화장을 한 이력이 조금 있으시다 그래 이 집안에 합장을 했고 하고 산을 건드렸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건 있어요. 조시문중에서 부부들 같이 이렇게 합장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만들었대요. 네 가족묘라 그랬는데. 네 가족묘처럼. 화장해서. 네 종중묘죠 종중묘. 어쨌든 간에 그래노니 두뇌외가 몸쓰이시니 조금 많이 공곤하고 힘들겠다. 병원에 들락날락거리는 소식은 분명히 들리겠다 이러셔요 엄마. 그 다음에 나라천 대주도 그렇게 몸이 좋으신 분은 아니시라. 그래서 이 사람 담배 많이 펴요 대주님. 담배 펴요. 폐 쪽 조심하시고 폐암 조금 조심하시라 그러셔. 미안해 엄마 나오는 대로. 아니에요 말씀해주세요. 그냥 담배를 그냥 태우신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오랫동안 담배를 피워놔서 조금 암병이 올까 조금 두렵다. 이 집안에. 그래서 어디 가서 엄마 시루라도 조금 쪄야 되는 집안이고. 애구는 막아가라 그랬어 엄마. 애구는 막아가라 그랬어. 집안에 들어오는 스며드는 애구는 쳐내는 게 이 집안은 좋다 그러셔 나오는 대로 전 봐드릴게 엄마. 아예 그래. 그래서 이 집안은 신축년 그 앞전 경자년 그러게 좋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 예 맞아요 작년에 아주 진짜 죽다 살아난 것처럼. 신축년이 별로 좋지 않았어 엄마.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엄마가 지금 하시고 있는 일도 그만둘까 말까 고민이 많으셔. 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만두셔야 돼. 몸에서 너무 버겁고. 그다음에 한 번씩 차가웠다가 몸에 찬물이 끼얹는 것 같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이래 우리 엄마 몸이. 그런데 우리 엄마 있잖아 나 하나 물어볼게. 이 집안에 엄마 묘를 찾지 못한 묘가 있어. 네. 집안에 자손들이 어디에 묘가 있는지도 모르고 찾지 않은 묘가 있어 나서 그 묘에 엄마 물이 조금 차고 차팍차팍. 물이 차고 이 집안에 수살기라 그래 엄마 물에 빠져서 한 조상도 있다 그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원래는 나는 유튜브 찍을 때는 조상점을 잘 보지 않는데 이 집안은 엄마 상꼬에 메어 있고 조상꼬에 메어 있는 조상이 너무 많으시다 그러셔. 이거는 알고 있으셔야지 우리 엄마가 점을 보고 나중에 무슨 일을 할 때라도 엄마 이걸 알고 넘어가야지 우리 엄마가 들어야지만 되는 얘기라 그러셔 엄마. 그래서 우리 엄마가 현재 지금 좀 답답하실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이지.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서있는 것도 아니고 잠을 자도 단잠으로 못 잔다 그러셔 엄마. 그래서 이거를 조금 걸치고 놔야지 우리 엄마가 조금 마음이 좀 편하다 그러셔. 그 다음에 우리 장남자손이 있잖아요 엄마. 이 자손이 엄마 고집이 무통 센 게 아니야. 엄마 이게 지금 나라천 대주를 조금 많이 닮았어요. 우리 아들내미가. 그래서 우리 아들은 사실은 나란녹도 있고 기술로도 풀어먹으라 그래. 예를 들자면 나란녹을 먹어도 엄마 기술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자면 공대를 나왔으면 기술로 조금 풀어먹으라는 사주예요 원래는. 직장도 안전해야 되고 엄마.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가 아이들한테 근심이 많아. 특히 아들이요. 근심이 많아. 그래서 아빠하고는 쌍벽을 이루고요 성격이. 엄마는 이 아들한테 긍긍정정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엄마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가 직업이 확 쓰지를 않아 버리면 우리 엄마가 나중에 또 애까심을 먹은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노후에. 또 애까심이요? 애까심이라는 얘기는 아들이 직업이 대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북박이처럼 이렇게 직업을 하나 직업을 섬겨야 되는데 그 직업을 못 섬기고. 안정적인 거라고. 안정적이고 못하고 막 붙인 게 이거 조금 하다 저거 조금 하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아들이 마흔이 넘어도 고민이 들어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운이 올해부터 우리 아들이 조금 이제 운기가 조금 돋아요. 조금 나요? 이제 이민년 들면서 그래서 조금 이제 정신을 좀 차리려고 해. 아휴 네. 이 아들이 이 말은 직업이 안정적으로 가지를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공부를 하려면 끝까지 가고 기술을 배우려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이걸 한 가지로 뚝심 있게 못하고. 못했다는 거를 타고났다는 얘기야 엄마. 이해하셨어요? 그걸 자식 고민이 그게 고민이라는 얘기야. 제일 컸어요. 이해하셨지? 그래서 이 아들내미가 찬바람 날 때 정도. 여름 지나고 찬바람 나면 운이 조금 이제 돌아와요 엄마. 아직까지 잡히는 게 없어 엄마 우리 아들이. 집에서 놀아요? 네 몇 년 됐어요.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기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 아들내미가. 방황 방황 아닌 방황을 너무 오래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엄마도 알면서도 냉차게 못하는 건 우리 엄마야. 예 맞아요. 엄마야. 아빠는 쳐다도 안 봐요. 아이안에 관심이 없어. 너 알아서 해. 이제 포기야. 나 이제 그 정도 먹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네 알아서. 근데 이거를 뒷받침을 해주는 건 다 엄마라는 얘기야. 네. 엄마 왜 이렇게 고생해. 아니 뭐 뒷받침 딱히 해준 건 없는데. 다 주고 있는 것도 엄마. 네.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거지. 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은 옛날 같았으면 지금 진직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 그렇죠. 자기 밥벌이는 할 줄 알아야 돼. 가정도 이룰 나이죠. 엄마 생각을 해봐. 엄마가 지금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지. 네. 그러면 봐봐 엄마. 옛날에는 우리가 어른들을 모시고 살면서. 양용원에 보내지 않고 엄마 요양원에 보내지 않아. 네. 이거는 신종 엄마 세상이 많이 변했고 합법적인 뭐야. 엄마 고려장이야. 그렇죠. 엄마 정말. 맞아요. 일도 고민 안 해. 음. 며느리가 됐든. 네. 딸이 됐든 고민하지 않아. 맞아요. 그치. 엄마 세대는 정말 불쌍한 세대야. 내 세대는 어때 더 불쌍한 사람이야. 엄마 세대가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양하는 세대야.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엄마 정신 지금 차리셔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예를 들자면 얘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러면 우리 엄마도 얘 입에서 엄마 잘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안 하는 아이야. 내가 그러잖아. 사주 쓰면서 얘 고집 엄청 세. 이 보이지 않는 그 고집 있지. 네.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해. 엄마 고집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게요. 엄마를 꺾어버렸어. 그냥 말 없이. 어. 꺾어버렸어. 이게 지금 엄마. 소리 없이 엄마를 지금 고름을 내고 있는 거야. 엄마. 맞아요. 제가 미치겠어. 소리 없이 웃을 일이 아니야. 이게 지금 곧 있으면 이제 몇 년 있으면 마흔이야. 제 말이야.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좀 더 냉정해시란 얘기야. 그 다음에 얘는 엄마. 얘도 엄마. 우리가 우리 엄마네. 지금 애들이. 지금 이게 애진이는 또 엄마를 갖다가 완전히 판박이로 박아놔서. 왜냐면 오지랖이 이렇게 넓어. 오지랖이 넓어요? 애기가 엄마. 엄마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는 이기적인 사람 못 되거든. 근데 우리 애진이는 정말 야가서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야. 네. 맞아요. 자기 중심적이야. 근데 또 남들도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야. 어? 네. 시한한 애기네. 결이 좀 달라요. 엄마랑 정말 닮았는데 엄마는 마음이 좀 짠해서 누가 어려운 얘기를 하고 하면 막 요동을 치거든. 네. 불편하고 막 내가 진짜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가서 내가 퍼다 날려야 될 것 같고 나도 죽겠는데 이런 성격이라면 우리 애진이는 내가 중심이야. 네. 네. 맞아요. 내가 중심인데 오지랖은 또 넓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 많아요. 주변 사람들. 얘 지금 아들내미하고 딸하고는 완전히 극가급이다. 엄마. 네. 얘는 도꼬다이야 아무 말도 안 들어 자기만 갇혀있는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아이고 예진이는 내가 튼튼해야 되는 건 맞아. 네. 맞지만 내 오지랖이 넓어서 대장 노릇을 조금 해야 되는 얘기야. 예진이 같은 얘기는. 그래서 우리 예진이는 조금 운이 폈어요 엄마 그나마 근데 얘도 남한테 봉사를 하고 엄마 간호사나 유치원 선생님이나 이런 봉사를 하는 거고 말로 벌어먹고 사는 거 남의 컨설팅을 좀 한다던가 그 다음에 외모는 그런 끼가 없어요 엄마 외모는 그런 끼가 없는데 외모적인 거 말고 안에 끼가 많은 아이야. 음 아내 그래서 말로 이렇게 언변이 조금 좋으라 그랬어요 아이는 엄마 그래서 이런 걸로 조금 펼쳐나가면 조금 좋을 아이야. 근데 현재 회사 생활하는데 회사 생활 하더라도 이 자기가 책임감이 조금 많은 아이라는 얘기야. 네 그건 있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해도 진득하게 할 수 있는 건 예진이고 어? 네. 그 다음에 장남자손은 그거를 못 해요. 그래서 직업이 일단은 얘한테는 서야 돼. 예 그게 제일 채울 산이예요. 밖으로 지금 내보내야 돼. 네네. 엄마는 어디 가서 지금 굿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해하셨어요. 아들 때문에요. 네 아들 때문이니까 아니에요 엄마 내가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 엄마 우리 엄마 자체도 우리 아빠 자체도 집안에 사자가 따라 들었기 때문에 우리 두 노인네들을 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노인네야 엄마 사실은 옛날에 엄마 지금이야 60 70 돼도 엄마 정말 의술이 발달해서 얼굴도 팽팽하세요 옛날에 로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피부과가 있어요 뭐 꾸미기를 해요 옛날 어른들이 그치만은 지금 60 한갑도 안 잡소 60 하나. 그러게요. 어? 지금은 잡술 수가 없어 왜 내 새끼 지금 장갑도 못 보냈는데 내가 지금 못나서 지금 61갑을 먹을 거야. 아직 노인네라 그러니까 괜히 왠지. 노인네 맞아요. 옛날 같았으면 스물몇 살에 장가를 가고 15살이. 그럼요 맞아요. 세상이 변해서 마흔이 넘어서 장가를 가고 하니까 어른들도 대접을 못 받는 거야 엄마. 사실은. 네 네 맞아요. 네. 사실은. 사실은 지금 세상이 좋아서 60 하나 60 몇 살이 지금 젊다고 지금 하지만 젊기는 젊어요. 그치만은 옛날 같으면 어르신 대우를 받아야 되는 세대야 엄마.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엄마는 올해 이민 연애는 무조건 구술한다. 어? 내가 아니어도 좋다. 이해 있어요 엄마. 내가 아니어도 좋다. 다른 데 가서 해도 좋다. 하지만은 집안에 온 거는 좀 풀고 가라. 산에 산타 묘에 묘타. 요즘 젊은 사람들 그래요 엄마. 아니 묘에 묘타 산에 산타 난 뭐해. 이러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엄마. 아무리 엄마 세상이 변했어도요. 어? 나는 옛날 애법을 그냥 지키고 살래. 그러면 우리가 전 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엄마. 있어야 될 이유 없어. 어?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이거를 먼저 쳐냈고 나서 아들내미가 그래야지 풀려요. 묶여 있어요. 음. 집안이 묶여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몸이 지금 굉장히 힘들 거야. 어? 내 몸이 하트간에 작년에 계속 아팠어요. 적어온 거 뭐 적어왔어? 아하하하하하하하 아유 그냥 저렇게 까먹을까 봐. 남편이 애들에게 줄 수 있는 문서는요. 엄마 어떤 문서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 아니 그 남편이 그 누나 내서 그 임대사업자 하는데 거기서 일을 맡아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얼핏 그냥 지금도 떨어져 살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퇴직금 쪽으로 이제 뭐 월세나 가게를 하나 뭐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소리. 받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다고. 아. 받기 쉽지 않다. 없어요? 말이 무성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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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거를 그냥 그래도 혹시라도. 음. 엄마 지금 하시는 일은요. 네. 더 하시면 우리 엄마가 몸으로 친다 그랬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친다 그랬어. 그래서 다른 걸로 조금 하세요. 내가 아까 말 속에 차라리 애들을 보는 게 맞다. 네. 그쪽도 생각하고 있어요. 얘기를 해드렸고. 네. 그 다음에 말년 후는 우리 엄마 내가 분명히 얘기해줬어. 아들내미 지금 이렇게 계속 놔두면. 네. 우리 엄마 말년 어떻게 된다 그랬어. 네. 대답해줬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돈 문제 해결. 어떤 돈 문제니. 아. 그냥 좀 작년에 제가 좀 기다리던 한 3년 정도 기다리던 돈 받던 거를 재판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이번 달 19일이 이제 3차 공판인데. 이제 변호사한테 맡겼으니까. 음. 이제 뭐 저는 그냥 앉아서 결과만 듣는데. 얼마 정도 되니. 뭐 크게 많진 않아요. 뭐 한 2천 정도인데. 제가 일하던 가게에서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엄마. 어. 네. 받기는 받겠는데. 음. 좀 미그적 미그적 하면서 받는다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미그적 미그적. 못 받는다 소리는 나네요. 네. 미그적 미그적. 그 다음에 아들. 취업 문제는 내가 아들 내보내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조상에 묶여있고. 엄마. 지금. 에? 돌아가실 분도 있대. 집안에. 에? 돌아가실 분. 돌아가실 분 있어요. 엄마. 상난다는 소리. 천하 없어도 들려나. 그 거짓말은 못하겠어.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점사 내용에서 빠진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에 남편이 애들에게 줄 수 있는 문서 현재는 없어요. 엄마. 남편이 그쪽에서 누나네 쪽에서 고모내죠. 예. 고모내서 지금 현재 넘어올 수 있는 문서는 지금 현재는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안 보이면 뭐 언제는 보일까요? 말만 무성하다는 얘기야 엄마. 이해하셨어? 네. 말만 무성. 내가 아니어도 돼 우리 엄마는 구출해야 되는 사람이야. 응. 이해하셨지? 응? 해야 되는 사람이야. 작년에 그렇게 힘들었으면. 어. 작년에 진짜 막 너무 이 돈 때문에 재판 거는 거 이런 거 때문에. 그것도 일이 그냥 해서 쓰러지고. 그 돈은 엄마 받을 수 있는 돈이시라 그래. 못 받지는 않는다 이러셔. 네. 받을 수 있는데 짜실짜실 받겠지. 재판 걸었으니까. 네. 그래서 압류를 해놔서 그냥 그거는 이길 수 있는 거긴 한데. 뭐 민사는 보통 뭐 이렇게 뭐 거의 뭐 길게 1년까지도 다 그런다 하니까. 기다리는 심정으로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피같이 번 돈이라 막 그런 걸 신경 쓰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걸 신경 쓰다 보니까 제가 한 두 번 쓰러졌었어요. 그래갖고 뭐. 몸 얘기해. 몸 막. 네. 그래서 몸이. 지금 앉아있는. 작년이. 작년 재작년이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서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있으면 한 번 때려 눕혀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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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네. 그냥 뻗어가지고. 그냥 입만 벌렸다면 아프다는 소리만 그냥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야. 나가는 삶제가 이렇게 힘든가. 당연하죠. 그렇죠. 저는 들어올 때는 좋았거든요. 네. 들어올 때는. 엄마 이제 그 해우년에. 네. 운이 좋아서 복삼제가 더. 삼 년 내내 복삼제가 들지는 않아요 엄마. 그런 거 같아요. 끝에 나가는 거는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네. 내가 그랬지 아까 삼제가 끝났어. 네. 네. 이제 이민녀는 이제 동짓딸 넘어서고 뭐. 이제 구정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다가오는데. 그래도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야. 이 집안은. 그렇죠. 두뇌외가. 그래서 두뇌외가 지금. 제일 안 좋아요. 근데다가 지금. 딸내미가 지금 나가는 삶제. 들어오는 삶제. 아 들어오는 삶제. 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 딸내미도. 그래서 저 맨날. 유튜브 항상 들으니까. 근데 하린 선생님이 여기에 계신지 몰랐어. 네. 난 부평 쪽이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기도 뭐해서 그냥 찾아놨는데. 딱 보니까 하린 선생님이야. 그래서. 진짜 많이 보거든요. 네. 진작 왔어야지. 그러시구나. 어쨌든. 우리 엄마는 굿 하셔야 되는 부분 맞아요. 한번 고려해 볼게요. 네. 고려해 본 게 하셔야 돼. 하셔야 돼. 아니 그냥. 그 종 중에서. 조 씨 문 중에서. 다 이렇게. 문 중에서 했어도 엄마. 산을 다 팔고 막. 그냥 다시 정비하고 막. 산바람이 엄청 불어 있어. 그러면 이제 자식이 안 풀려요. 엄마. 이게 지금 몇 년 됐거든.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항상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게 그 산탈 나는 게 항상 문제라고. 네. 그래서 무당들은 엄마 화장도 안 해. 아. 화장도 안 해요. 알기 때문이야. 그렇다고 또 뭐 매장 문화가 요즘은 또 안 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저도 어르신이 엄마 아버지가 아직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도 그렇고. 하여튼 뭐 하여튼 복잡해요. 그러고 그냥. 아. 가슴에 있는 이 한 같은 거를. 어떻게 다. 저만 끌어안고 가는 문제지 뭐. 이게. 근데. 엄마 그러다 병나. 근데 이게 뭐 푸는 적은 없고 맨날 쌓이기만 하니까. 그러다 작년에 그 한 두 번 쓰러진 것 같아요. 몸.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 다 했지. 한 번 누워 있으면 때려 눕혀 놓으면 되잖아. 더 때려 눕히기 전에 엄마 어디 가서 구태하셔야 돼. 하셔야 될 분은 꼭 하셔야 돼. 하세요. 네. 알겠어요. 아유. 아유. 얼굴이 더 고우시네요. 사진 거기 촬영보다. 너무 단아하시다. 감사해요. 어우. 지대가 굉장히 높아갖고. 네. 그래서 그냥. 하여튼. 보던 데서. 이게 직접 와보니까. 신기하네요. 아유. 그럼 선생님 저는 그냥. 올해는 그냥. 좀 일이 그래도 그냥. 작년보단 낫겠죠. 설마. 아니. 올해까지는 엄마. 좀 힘드세요. 좀 힘들어요. 네. 시끄삭 그래요. 저 내년에 이사를 가는데. 네. 이사를 가는데. 네. 물이 없겠죠. 그렇죠. 대출을 좀. 이렇게 받고 막 그러거든요. 사실 돈이 없는데. 어쨌든 엄마. 올해가 있어야지. 내년 있잖아. 이제 삼재가 끝났어도 끝물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우리 엄마가. 좀 많이 힘들어요. 뭐든지 조심하고. 우는 아빠가 더 좋으세요. 아 그래요. 올해. 네. 우리 엄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넘어간다는데. 끝물이라. 끝물. 삼재 끝물. 뒤 잔여물은 꼭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아들까지 이렇게 있으니. 네. 엄마에. 네. 우리 엄마가 힘들 수밖에 없어. 네. 그러게요. 좀 아들이 가을쯤부터 좀. 조금 좀. 낮은다니까. 이제 정신이 조금 차려요. 네. 이렇게는 안 되겠다. 더 이상. 그래서. 제가 좀. 화는 여기까지 올라와도. 참으면서. 좀. 격려를 좀. 하면서. 하여튼.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데. 좀만 더 참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상처 안 주려고. 애가 너무 내성적이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조금만. 당근과 채찍을 적당히.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